또 액션을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제 힘들어지실 수 있는 나이인데요 복면까지 쓰시면 약간 호흡이 사실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에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, 간 다 깨끗하답니다 나이에 따른 연기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 사실 액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기존의 주먹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 주먹으로 싸우고 이런 것보다 플루 레슬링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 화려한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연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창이죠 예 네 저거 LET 이제 wiggle 네 FO rai blick ıkt enos  Night uin qua